가수 너 중국 네이몽구 네이몽구 자치구 서부에 있는 염호 가슈노르 가수 너을 은순나기 이라고도 한다 고비 사막 남부 해발고도 400에서 500미터의 분지에 있으며 동쪽의 소코노르와 함께 지렌기현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니수의강 익수강이 물이 껴서 된 내륙 호수이다 부근 일대는 강수량이 극히 적고 증발이 심하여 거의 불모지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